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빼앗겼던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큰 기대감과 함께 자칫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준비된 대책들은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동환 대전시 보건복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김영일 의사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경실련의 이광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데 무엇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로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고요.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국장님. 단계적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하고 같이 한다는 게 위드 코로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그동안 실세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미접종자나 취약층 전파를 차단하고 또 의료 대응 체계 확충을 통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확진자의 확산 억제를 보편적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또는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를 막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올인하기보다는 일상생활과 함께 관리하는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김 회장님도 일선 현장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굉장히 많으셨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명 탈진, 번아웃 현상도 심할 텐데 그래서 이 소식이 또 한편으로는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됨으로써 약간의 의료체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가지고 재택치료, 그러니까 원격 무리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택치료하고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약간 줄여나가면서 그래서 환자 관리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병실을 늘려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의료체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현업에서 고통을 당한 분들이 중소상공인 분들, 또 자영업자들이신데 우리 경실련 이 위원장이 파악하신 그동안의 고통은 어땠나요? 글쎄요.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시장 자체가 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심했을 때는 매출액이 한 60%에서 70%까지 줄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부가 좀 회복된 상황인데 아직도 한 60% 수준이나 잘 복구된 데는 한 70%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인들이 진화 이런 데 접수를 하는데 거기서 파악되는 피해가 가고 실제로 업소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손실보상이 시행이 됐고 온라인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국장님, 단계를 잡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편하겠다, 그 내용을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급진적으로 한 번에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생업시설을 먼저 운영 제한 완화를 합니다. 지금 식당, 카페가 입사하시고 이용시설을 열심히 하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요. 그게 이제 원활이 되면 그다음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해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적 모임 제한을 해서 완전하게 해제를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1개편, 2개편, 3개편 저희가 원하던 바가 상황을 방하면서 더 열어두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작년 1월부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거의 21개월 만에 나온 위드 코로나, 방역과 일상생활을 한번 공존해보겠다, 함께 가보겠다는 발표인데 어떤 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미리 했어야 된다, 아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지난주에도 조금 는 추세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시점에 관한 논점이 있었는데.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현재 지금 예방접종률이 70% 이상이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걱정스러운 거는 위드 코로나로 갈 때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즉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의료체가 무너질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개인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철저하게 재택치료를 준비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환자, 전담병원, 병실 확보 등으로 인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안으로 재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11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했겠죠. 네, 그렇죠.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는 열어두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생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 일상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이슬란드랑 포르투갈 다음으로 세 번째로 17% 접종 완료국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신음과 고통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위원장님? 글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지 21개월이잖아요. 근 2년이 다가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든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고요. 경제활동뿐만이 아니고 학업이나 어떤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 올라오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거리 두기를 완화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K-방역도 주목받았고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치명률, 또 확진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23일 날 70%를 넘었고 저희 시만 해도 27일 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이번 미드 코로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그동안의 피로감이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많은 피로감도 누적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들, 거의 번아웃된 상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드코너를 한 국가가 먼저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11월 좀 늦가을께 접어들면 조금 바이러스 활동이 둔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11월이라는 숫자가 기대감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위드코너나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일단 우리 시민들은 식당과 카페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도 제한이 있고 인원도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운영 시간 제한을 풀어드립니다.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것이 결정되면 그게 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또는 지금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다시 2단계인 상태로 가고요. 또 그게 또 완화가 된다면 다시 3단계로 완화해서 마지막 저희 목표인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확진자 주평균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일상회복을 하기 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 대응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씨와 구 지역병원 의료 의사협회하고 같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1,000명대, 2,000명대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 5,000명대 이상 폭증했다. 이거는 또 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 수보다는 치명률을 가지고서 아마 대응을 하려고 정부 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저번에 중수본인가 발표한 거 하면 5,000명까지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는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실이라든가 재택치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중증 환자 병실이 지금 한 500개 정도인데 만약에 현재 한 219명, 한 50% 정도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증 환자 병실을 좀 더 늘려서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해야 될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하기에 저희가 하루에 몇 차례씩 생중계로 어제까지 확진자가 얼마였다.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혹시 위드 코리아도 2,000명, 3,000명, 4,000명대까지 늘어나면 방신이 바뀔까 봐 걱정하실 텐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치명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걸로 위드 코로나한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 넘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확정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먼저 위드 코로나 했지만 사망률은 많이 낮아진 걸로. 그래서 60세 이상 고위험 환자분들이 꼭 예방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방접촉률을 12월까지 80%대를 올리고 내년 1월까지 85%까지 올려서 내년 1월부터는 완전히 푸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단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를 운영하고 2주 정도 평가하고 그런데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실이나 이번 병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 개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환자, 예를 들어서 병실이 있는데 병실의 80% 이상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비상사태로 이렇게 또 전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어떻게 협조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 위원장님의 핵심적인 말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당연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식당 카페에 몇 명까지,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그런 제안들은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이사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상 수를 얼마나 많이 갖춰가지고 중증 또는 사망자 수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증 환자나 치명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병상을 76개를 더해서 274개를 지금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생활치료센터나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각계 전문가시라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식당을 12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모임에 제한이 없는 건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단계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발표를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료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특히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이러니하게도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가 매출이 줄고 폐업까지도 하는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종합병원하고 개인 병원하고 틀린 게요. 개인 병원은 원장님이 가끔 노출돼서 확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사회활동 환자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상이 좀 힘들고요. 지금 우리 체계에서는 그리고 또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환자 수가 주문으로 인해서 폐업률도 많이 늘고 매출도 한 30에서 50%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 걸로 저희 의사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의 대책이 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저희는 어쨌든 의사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코로나와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의사회나 회원들, 개병 의원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많이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미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실히 자영업자 수상공인들 고통이 덜어져야 될 텐데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많이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정상화될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서 점차 회복돼 갈 텐데요. 예를 든다면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관련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죠.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바로 가는 것들이 아니고 일부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회복을 해야 되는. 법정마다 차이가 있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정책들도 맞춤형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 교환이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확진자 재증과 우려와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진자를 체크는 하되 중증 환자와 치명률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 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늘도 2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증 환자 일반 감염병 환자 말고 중증 환자가 선이 한 50%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80%까지는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됐을 때 아까 5천 명이나 1만 명까지 늘어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대전에서도 273병상, 그러니까 중증 환자 말고 일반 환자까지 병상을 확충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의료진과 그런 의료 장비 같은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접종률을 늘리고 지금 부작용이나 안정성 문제 또 걱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제도화해서 접종률을 늘리고 부스터샷까지 해서 그런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집단 면역을 키워서 하는 게 이런 병상 확보 및 이런 접종률을 늘리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행정 관점에서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11월에 또 수능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감염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교육 당국이 주로 하겠지만 또 대전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생들은 한 2만여 명이 지금 고3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을 다 거의 99.5%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3들의 수험생들의 그런 수험 11월 18일인가요? 시험 수능 날인데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나오듯이 교육 당국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초등학교로 전파돼서 지난 번에도 한 800여 명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런 결과에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대전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만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다면 교육 당국에서 문제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백신 접종에 따라서 2차 맞고 나서 후유증 가지고도 굉장히 서로들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2차 맞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거의 통증도 없이 지나가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백신의 약의 기전이나 성분 이런 것과 환자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몸의 상태에 따라가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백신이라는 거는 일단은 맞아야 됩니다. 예방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정부가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담보 문제, 그러니까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 문제 이런 거를 좀 더 확실히 해서 어떤 무조건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보면 겁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의사들이나 이런 의료인들하고 틀리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만 예방접종. 이게 아무도 안 해본 걸 해보기 예방접종 중에 지금 독감 같은 거는 잘 맞고 문제 없이 잘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안전 및 그런 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걸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맞는 분들은 계속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시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로 70% 잃었고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미국 연구.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산 체계는 갖췄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장에서 지금 이제 생산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K-백신에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 오지는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혼매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백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택치료하게 되면 물론 의사랑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증상 이런 거를 체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다못해 타이레놀이든 감기약이든 이런 게 필요하듯이 우리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빠른 치료약 개발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도 제가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도 비상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택치료를 좀 확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병원에서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 있었는데 집에서 재택치료를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그런 전담병원을 하고 또 미접종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동료도 계속할 수 있고요. 또 기접종에 대한 추가 부스터샷도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마스크 쓰기 의무는 계속 이 방역 체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 의료 체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 같이 가는 투트랙인데 현재 지금 재택치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제가 알고는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치료 관리팀이라고 신설을 하면서 지금은 주로 격리 위주로, 격리 관리반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치료 관리팀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택치료에 주로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고 그리고 중증, 중등도 환자는 입원 및 아마 중증 환자 감염병 병원으로 아마 입원해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택치료는 아직 저희도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1천 명 정도 재택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에는 결과가 나쁘진 않고 좋은데. 일종의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체온계라든가 산소포화도 일반 감기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온계 이런 기본적인 거를 주국 교육을 시키고. 계속 관공사와 소통을 해야 하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혈압, 맥바 이런 걸 체크해서 의사랑 직접 진료받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했을 때 이송체와 또 이송하면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랑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환자가 표현이 열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그런 주의를 해야 많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여기에 대처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대처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들을 강력하게 체계를 갖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사망사고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나 지자체들이 강력한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고 여기에 의료인들이 얼만큼 협력할 것이냐. 그리고 그 협력 체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유지할 것이냐. 그거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뢰관계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원격 진료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통을 계속해야 하고요. 의료진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택치료할 수 있는 물품, 의료 장비. 또 유사시의 의료진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저희도 시에서도 재택치료를 그동안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미성년자나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지만 해왔는데 그 결과는 좋았고요. 특히 그런 재택치료를 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 의료기관도 다 5개 부여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기관에서 확전자를 모니터링도 하고 재택치료를 위한 또 시에도 TF팀을 마련했고요. 또 구애, 자치구에서는 건강관리반하고 격리관리반을 편성해서 지금 세팅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 응급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또 119안전센터하고 해서 지금 긴급 응급 이송 체계도 마련해놔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대전, 세종, 충남 분들이 다 보는 거라 혹시 관련 보건당국 우리 충청도하고 세종시하고도 들어온 정보 같은 게 있나요? 같은 수준으로 좀 준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수본에서 같이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라는 말 용어는 낯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QR코드를 찍어서 1차 접종 후 얼마 지났다, 2차 접종 얼마 지났다. 그래서 일부 고위험시설군 같은 경우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실시한다. 또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제만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운영 대상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백신 음성 확인제, 백신 여권이라고도 하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그린패스, 프랑스의 보건패스도 있고요. 캐나다는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하는데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노래연습장이나 묵욕장업 이런 곳하고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100인 이상의 행사 집회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고요. 이런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확진자와 사망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계에서는 조금 더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일각에서는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성이 존재하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좀 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규제를 풀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규제를 하는 거지, 이건 규제를 푼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여기서 바로 영업권과 건강에 대한 과학에 충돌하는 지점인데 그래도 우리는 70%나 맞았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사분들께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으면 맞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이게 아마 좀 차별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패스나 인센티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11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접종 못하는 분들, 혈습한 문제라든가 또는 워낙 몸이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예진할 때 우리가 맞지 말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환자한테.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안 맞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과연 이 패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화해서 기프트 카드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약간의 동의하는 부분은 백신을 맞았을 경우 감염률, 치명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분한테 대해서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든 제도를 꼭 맞게끔 유도하는 그런 안정성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 문제를 좀 더 국가,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내체육실 같은 경우에 또 백신 패스를 너무 강요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어필도 있고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접종률이 높아져야 안 맞은 분들도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맞으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다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실내체육시설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수본에서도 이런 이걸 금방 시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계도하고 홍보 기간을 갖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좀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맞은 분들이 있어요. 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특히 또 1차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못 맞은 분들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씩 나왔지만 미접종자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의학계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논의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지금 한 천만 명 정도가 미접종인데 아마 80%까지 하면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미접종자 차별 소외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뚜렷한 대안은 아직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1세 이하라든가 의학적 이유로 접종 못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PCR 음성 시 예외 조항을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당한 사유 없는 백신 거부자에 대해서 부작용도 없고 그냥 염려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검사를 요구둬 먹을지 모르겠지만 유료화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는 것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부작용 때 좀 지금 무조건 인과관계 없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인과관계라든가 보상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게 접종률도 올리고 미접종자, 특히 고령 환자, 60세 이상 고령 분들은 꼭 맞는 게 좋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시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난 싫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접종을 했는데 너무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증명서들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료계에서도 또 의료계 나름대로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걸 발급해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은 결국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문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결책이 지금 제시 못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혹시 1차 맞았는데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서 2차 안 맞는 분들 대략적으로라도 잡힌 게 있을까요? 글쎄요.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들을 너무 적시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맞는 분들을 좀 격려해서 좀 막게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1, 2차 접종한 분들에게 주는 것은 그나마 맞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안 맞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패스가 안 돼서 못 들어오게 한다. 현장에서 그걸 당하면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참여받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스라는 게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맞게 하기 위한 어떤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시하는 건데요. 하여튼 미접종자들이 어떤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계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12월에 송년에도 이제 슬슬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몇 명이 몇 시까지 이렇게 모인다고 아마 일상생활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11월 뉴스 들으시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조금 더 모임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씻기랑 마스크는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거리 두기는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약해지는 거잖아요. 김 회장님. 이거를 또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안 되는 것이고. 참 뭐 솔직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개인 방역 개념하고 또 좀 선별검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스크를 이제 뭐 실내에도 쓰지만 실외에도 가능하면 좀 썼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좀 장기간보다는 좀 시간 거리 두기라고 할까. 좀 이렇게 단기간 모여서 이렇게 하고 또 공기 잘 통하는 데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 세척 같은 것도 좀 개인 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의심이 되면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해서 좀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책임 하에 좀 그러는 게 물론 대전 시민들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내는 물론이고 걸어다니면서 마스크 안 쓰면 굉장히 눈치가 보일 텐데.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식사하실 때나 차 마실 때 말고는 다 착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역 마치고 지금 녹화를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비 활성화가 굉장히 이번에 위드코리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풀어지면 무조건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업계에서나 우리 소비자 쪽에서는 어떤 것을 신경 썼으면 좋겠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인센티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이게 뭐 소비하라는 데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행정이나 정부나 지자체들의 어떤 인센티브 제공, 지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업체 나름대로의 노력들도 여기에 더해져야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연만 요구하기보다는 상인들 스스로 좀 변화되는 적극적으로 좀 다가서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좀 노력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원하시는 만큼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당일날 바로 입금될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그거에 힘을 얻으시고 각 지역마다 국가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지방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지원금이 말이죠. 그것도 지원금 들어올 때마다 동네 분들이 무사먹었던 고기 사먹고 안경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골목상권 활성화가 된 건 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쓰라고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총매제가 돼서 소비로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인센티브가 제공됐었지만 이후에도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장님 오늘 보건 당국 책임자로 오셨지만 경제 파트 쪽과도 늘 긴밀하게 소통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가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고장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소비 촉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일을 하게 되는데요. 온통 세일이요? 그렇습니다. 대전이 이제 온통 대전이니까. 대전이니까 온통 세일을 예전에는 한 달 했는데 이번에 11월 12일 두 달로 해서 연장을 하고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630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대전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캐시백 비율도 현행 10%인데 15%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인센티비가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지금 회복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65세나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용자분들 교통복지 대상자들인데 이분들도 5% 더 해줍니다. 캐시백을.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서 하면 3% 더 해주고요. 그러니까 교통복지 대상자이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 이러면 23%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건데요. 일단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앱이나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통 대전 일반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대형 병원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병원은 제가 안 되는 걸로. 병원이 아니라 의원. 의원. 안 되는 걸로. 병원 사용 가능합니다. 역시 경실련 의원장님이. 그런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개인 의원들이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혜택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전도 동서관의 의료 격체가 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는. 현업에서 계속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중수본에서 12월 중순에는 무려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완화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방역에 대한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개인 방역이 완화될까 봐 걱정인데 스스로 손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런 것을 개인이 해야지 누가 강제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꼭 필요한 준비 자세 또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는 바 마지막 총평 시간 잠깐 있지만 거의 이 주제로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국장님.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없었을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같이 하면서 천천히 일상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주어왔던 방역 주칙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쓰기는 정말 생명줄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를 절대적으로 칠레든 씨레든 쓰셔서 예방을 해 주시고요. 또 예방 접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미접종 하신 분들은 좀 더 한번 하시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가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정말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과학도시 대전답게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쪽에서 한때는 저희가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거의 하위권에 지금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성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 위드 코로나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료계에는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 또 한 번 맞았던 얀센 접종자들 지금 굉장히 약화됐다고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특별히 의사협회에서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질문이나 아니면 기사와 외국 이런 자료를 보면 부스터샷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 형성이 80% 정도 예방접촉을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사망을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분들은 꼭 부스터샷까지도 맞는 게... 그런데 어르신들 따끔한 거 두 번 맞고도 조금 힘들었다고 하는데 세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스터샷을 놓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맞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과의사고 그런 감염병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 듣고 그래도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부스터샷을 예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요양병원이나 또 병원 같은 의료진은 벌써 지금 맞았고. 충남대학병원은 맞았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부스터샷 접종 하락하고 있고요. 자, 이 위원장님. 글쎄요. 부스터샷이냐, 이거는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나 보건당국의 어떤 설명, 이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산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매년 맞는 독감 백신처럼 그런 백신의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증이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안 잡히면 저희가 한두 번씩 꼭 그렇게 맞아야 되는 연례 행사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굳이 안 맞고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의료업계의 예측을 말씀하시는. 이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처럼 맞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이제 병에 걸려도 덜 아프게, 안 걸릴 수는 없고 덜 아프게 가고 중증으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또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전국민 보건 차원에서 이게 무료접종이긴 했지만 이게 실제 가치를 따지면 굉장히 비쌀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내년이나 후년까지 안 잡히게 되면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 될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놓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뭐 저희도 그렇고 중소본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1분여 정도씩 오늘 저희 방송 위드코리아나 편인데 우리 대전 시민들, 또 우리 지역민들께 각 속한 계에서 바라는 바, 또 다짐할 수 있는 바를 총평삼아 듣겠습니다. 경실련의 이 위원장님. 가장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책은 결국 개인의 노력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 좀 생활하고요. 개인 희생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이웃입니다. 중소상인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소비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전 경실련의 이광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근 2년 동안 선별검사소, 그다음에 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의료진이 봉사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로 급변하게 변화가 돼도 저희 의사회에서 적극 참여해서 대전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분들도 자율과 책임 하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응원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일단 의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응원합니다. 이동환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그동안 외국에서도 많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된다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회복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참고 견뎌어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방역 조치 완화가 확대돼서 대규모 행사도 허용이 되고 또 사적 모임도 제한도 풀려서 참여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의뢰 대응 착용하고 재택치료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새로운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코리아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혜를 더욱더 기대를 하고요.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